아 산책을 가보자 아 아 아 엄청 어색하지 에헤 아 으아 으아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너무 힘든가? 너무 차가워? 같이 말까? 너무 어떡해? 지금? 너무 차가운가? 아니 상관은 없어 너랑 눈 구경 하려고 그랬지 눈 구경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면 들어가고 여기 앞에만 있자 마당에만 발이 어그저어그저 하네 아 추운가? 오늘 많이 춥겠네 이렇게 어그적대는거는 좀 처음 본다 응?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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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시려운 모양인데? 아무래도 요크야 멀리 가지 말자 안되겠다 올라가자 들어가 너무 어미적거려거든요 뭔가 잘못하는거 같아 눈이 너무 많이 왔어 극쟁이가 갈리지 좋아 편안한 소파에 누워있자 우리 편안한 소파에 누워있자 그래서 쉬운게 아냐 무서운 날 무서운 날 흰색이라는 것 같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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